네, 2024년 2월 6일 주간디에이치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살펴볼까요? 채용 소식이네요 안동대 글로컬 대학 사업단에서 디지털 인문학 섹션으로 비전임 초빙을 뽑고 있네요 어디 보면 이번에 글로컬 된 후속 조치로서 교수 4분 뽑는 거죠 그 중에서 디지털 인문은 글로컬 대학 사업단 디지털 인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성과 관리 및 재반 업무 해의 인문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빙 그 밖에 글로컬 대학 사업 관련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초빙교원 4명하고 산학협력이 3명인데 조건이 어떻게 되죠? 산학협력 교수는 20개 쪽이라 제가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좀 특이한 게 박사학위가 없어도 일단 지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5대상이 박사라서 거의 박사 뽑히겠죠 아마 이게 비전임인데 몇 년짜리인가요? 연봉은 어떻고? 연봉 여기 있네 나름 그래도 안동대에서 인문계 인문사회 쪽 비전임 경우는 연봉은 저거보다 보통 2, 3천만 원은 적을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그래도 공격적인 채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글로컬 사업이 5년짜리니까 재계약만 할 수 있다고 저기 적혀있네요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죠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하지만 글로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대부분의 인문학 경부자들이 바랬던 직업의 확대는 역시 비전임으로 기결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긴 하네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려나요? 잘 모르겠네요 다른 글로컬 대학들은 대부분 인문학 쪽은 메인 아젠다가 아니라서 안동대가 거의 유일한 인문학을 K인문학 걸고 내선 대학은 이번에 글로컬에서는 안동대뿐이었던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디지털 인문학 쪽으로 나올지는 다른 대학에서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 2024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가 대전청사하고 서울청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네요 설명회 종료 후 연구재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고 나오긴 하네요 이거 원래 온라인으로 해주지 않았었나요? 원래 그거를 실시간 중개해줬었는데 작년에 기억이 나거든요 재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한 달이 늦어졌어요 설명회가 R&D 사업 예산 때문에 지금 원래는 거의 3월 말에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작년에 3월 15일까지인가 마감이었거든요 공동연구 이런 거 거의 한 2, 3주는 늦어져서 3월 말은 돼야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 사업들에 상반기 사업들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책정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시네요 사실 대전청사는 김병준 선생님 쪽은 쉽게 가시긴 하겠네요 네 걸어서도 가죠 카이스로 연구재단 서울청사 하면 양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귀찮은데 여기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녹화분 올라오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실제로 가면 뭔가 더 좋은 정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좀 바뀐 게 이것저것 있는데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대충 여기까지? 그렇게 많진 않네요 여러분 뭐 설날 전이다 보니까 준비한 소식 그렇게 많진 않은데 우리 설날 인사만 하고 뉴스는 여기서 끝낼까요? 여러분 푸른 용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유인태 선생님 한마디 하셔야죠 호자되세요 아 똑같이 와요 눌러주세요 갑세ㄷ 허운쉬